공병호 TV의 공병호 검찰 조사에 의해 사실로 판명되면 정권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초, 초대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판정된다면 이는 과거 4.19 혁명을 불러온 현대판 3.15 부정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당의 시각입니다. 집권 세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당성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소를 밖에 없지만 이미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과 함께 불만이 목까지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검찰 수사항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검찰 수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검찰이 어떤 사건이라도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정의고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적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국 사태에서도 그런 시각이 여지없이 발휘됐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권의 수사 개입성 발언이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당의 민감한 반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그 사건에 개입했던 수사관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가 더더욱 원칙적으로 행해질 것에 대해서 여권 수뇌부가 크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 있는 발언을 합니다.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없었는지 적각 특별 감찰로 규명한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한마디로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전날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표련식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여건의 검찰 공격도 앞으로 점점 더 빈도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봅니다. 조국 사태 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덤탱이를 씌우고 엄해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몸에 베어있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KBS 라디오에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종민 의원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수사관이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내려갔다는 청와대 말을 믿어야 된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항우나 당시 울산 지방경찰청장은 검경수사건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분이다. 따라서 검찰에게 미운 털이 바뀐 사람이어서 보복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만들어서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언론들의 집요한 추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그는 적당한 선에서 무마될 성격은 아닙니다. 더욱이 수사관 죽음으로 인해서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로서는 물러설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집권 세계력으로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를 내버려 두면 위험에 빠진다 그런 판단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악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최악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사를 해대면 윤석열이 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냐 이런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제거카드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두고 장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란 칼은 항상 양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선택은 또 다른 엄청난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 진실 앞에 숙연해야 됩니다. 두 눈을 부럽뜨고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조작과 은폐 그리고 음모를 시민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진실과 사실을 수사하는 검찰과 진실과 사실을 파헤치는 언론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사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진실과 사실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